우리 무조건 의식 잘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응! 좋아! 응! 샷! 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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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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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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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이 없어졌던데? 안경이 없어졌던데? 자, 한 발 갈 수 있게끔. 화이팅!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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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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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빠! 오빠! 아아! 으하하하, sola야! 또 이번에 내가 말려봐. 아니, 해도 돼. 진짜. 받아라. 받을 수 있지? 이런 것도 봐. 장난처럼. B. B. D. C. A? 아니야. 아니야. C. 자, 하나, 옆에. 3, 2, 3, 4. 오늘의 백주년 행사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에. 지금 돈다고 하는데, 나는 노래 바로 반응하잖아요. 참배우죠? 아니요. 그럼요. 진짜 멋있게 됐어요. 나한테 먼지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B팀 한번 식사해야죠. 그럼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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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밥 먹어야지. 회식. 해야지. 우리가 쏜다. 적인 사격을 쏘고. 우리는 회식을 쏜다. 우리는 회식을 쏜다. 잠깐 귀 좀 식히고 가실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요? 어.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게. 갈게요. 갈게요. 회식 쏜다. 쏜다. 회식 가야겠다. 어. 지금 여기는 킹도랜드 VIP 라운지입니다. 베스트 탤런트를 달고 계신 천사랑 직원분. 아무튼 천사랑 직원님. 그리고 저는 구원본부장. 오늘은. 100주년 행사를 마치잖아요. 맞아요. 100주년 행사를 마쳐가지고. 아저씨분들과 함께 한잔하고 있었어요. 오늘 머리를 올렸어요. 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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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는 정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머리를 올리는데. 이 시인이 굉장히 지금 리프트가 있는 시인이잖아요. 어. 일요일에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사랑이가 하는 날이에요. 사랑이가 처음으로 이제 원희한테. 원희를 이제 초대한. 밥 차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 소금도 있고. 쿡쿠도 있고. 그쵸. 약간. 원기종기. 다 좋다.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둘 다 이런 건데. 이런 상태에서 둘이 그냥. 약간 이 정도인데. 이것도 불편할 거 같아요. 연기하기 편해. 편해하고. 보이는 것도 괜찮아야 하고. 거의 거의 약간 이런 수준으로. 있으면서 맥주 하나 두고. 약간 음악 듣고. 조명 이렇게 딱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뭐. 얘기하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왔지. 질크리 선물 같은 건가. 질크리요? 네. 잠깐 휴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더. 이렇게 있어도. 밀착해도. 자연스럽게. 이거다. 이거다. 내가 가져올게. 우리 집인데? 내가 가져와야지. 아니 손님인데? 내가 가져와야지. 다시 1위로 와. 네? 합격이라고. 무한루프. 합격이라고. 내가 아까 이게 지금 멀티 유니버스예요. 멀티 유니버스. 여기까지. 나도. 나도. 같이 계셔. 나도 계셔. 나도 계셔. 웃어. 저거 맛있는데? 나도. 이거 너무 짜지. 이거 만취 아니야. Joel Red. DSin. 아직 whoa. 맞아. 좋아. 문Of. 저러다가. 아냐? 내가 가져 올게 내가. 아니 내가. 우와 우와! 좋았어. 저거 왔어. 어우 야ifier. 오와쏘! 컷이요? 다시 한 번이요. 아 상식이가 너무 재밌어. 아 상식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뭐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리가 나서 아! 소리를 질러. 여기서 그러면 원이가 무슨 소리야? 왜? 나한테 얼마나 좋아했다고. 얼른 들어가. 감기 걸려.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만히 안 수 없잖아. 책임져. AI가 너무 좋아서. 뭐가? 왜왜왜? 뭐가? 가!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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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잖아. 가! 애교 지금 나오세요. 어디 손 흔들어가려고. 언니 말해? 이제 다들 편하게 앉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들 이제 잘못한 거. 그럼 나도 끌어야겠다 이따가. 방에서 갖고 오면 끌게. 다 같이 끌고 있네. 아유 제가 우선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이래 좀 아십시오 빨리. ütfen 편하게 좀 앉을 수도 있어요. 시다시오. 아 들어왔습니다. 아 잠시만 strategically. favour button. Just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maar seems up. 하하하. 하하하하 아구 성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랑이잖아 하하. 아가 gat해. 가장 stealth. 파chter. 파chter 다시 한 번요. ㅎㅎㅎ 우리 어디서 터져갔어? 다들 너무. 뭘 겨우 참기가 이만이야. 딱 하면 자기 허벅지 땜이 됐네. 아 진짜. 엄청 내려오면서. 아니 상식이 형께서 나가면서. 아예 못 참았지. 아예 못 참았지. 나가면서 그러고 나갔어. 나한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어디서 그게 터진 거야? 그냥 이상해. 미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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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을 때 하셨습니다. 어우 죄송해요. 어우 죄송합니다. 다시요. 좋아 좋아. 다 같이 찍어. 파이팅. 다 너무 빨리 해. 다 찍어. 그 상속 여기 치과에 가질 거예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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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으로. 이렇게 팔을 못 움직여. 보내, 보내. 보내, 보내, 보내. 보내, 보내, 보내. 정면게 아니고, 보내. 일단 난 해야겠어. 일단 하고. 다음번에 이제 혼자 뵈. 저기 로우라고 삼식의 로맨스. 사랑의 씨를 찍고 있습니다. 머리도 똑같죠? 지금 바깥 머리도. 뭘 원했죠? 중간중간에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잘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저희 여태까지 계속 상의하고 대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나요? 어떤 핵심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엄청 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저기 가을이하고 평화하고랑 엄청 고생할까요? 대사가 많거든요. 저는 두 마디. 한마디.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지금 찍고 있는가요? 1월. 2월. 2월. 1월. 2월. 2월. 사랑집에서 6명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평화 선배랑 같이 오늘 둘이서 같이 촬영하다가. 안녕하세요. 킹덜라인드 온. 죄송한데요. 뭘요? 이거 메이킹인데. 컷! 시스틸러야. 진짜. 걸렸어요? 다 걸렸지만 계속 걸렸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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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참 싸하네요. 왜들 그리. 다운돼있지. 뭐가 문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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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좀 드세요. 한입 좀 드세요 이거. 어떻게 이게. 이게. 다윗씨 어디갔어?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뭐야? 뭐야? 누가 죄인인가? 오늘 명대사 오늘 평화씨가 생각하시는 이 씬의 명대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씬의 명대사요? 내가 조선시대 명도 아니고 그치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냥냥이에요? 가족사진 모드야 네 먼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과 가정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찍고 있어요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칠성급 스위트 로맨스 킹덜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